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지내요. 여기다 떠놔도 여기 보세요. 그릇에 이렇게 틀리지요? 네, 틀려요. 그래서 이 간장은 수저에 떠도 저희 집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와서 이 간장을 보고는 다 의아해하는데 이거는 여기 방문하면 맛볼 수 있는 거예요? 네. 그리고 환자들, 아프신 분들 약으로 주시라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판매를 해드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제가 판매는 안 해요. 건강하시라고는 판매를 하지 우리 3년 된 간장을 드셔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보세요.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이렇게 가장자리, 그릇 가장자리 색깔이 요건 1년 된 간장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판매, 전통 간장들 판매 이 색깔도 이쁘다고 이렇게 국간장으로 이 상태를 거의 다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. 오케이, 됐습니다. 네, 중요한 말씀 고맙습니다.